내년 K2 프로리그 창단을 준비 중인 청주FC가 국내 프로축구 처음으로 네이밍 스폰서를 유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주FC는 자금 확보를, 네이밍 기업은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게 되는 건데, 프로리그 축구 창단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청주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프로리그 창단을 꿈꿔왔던 청주FC. 하지만 번번이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실패하자 청주FC는 방향을 바꿔 기업구단으로 컨소시엄을 맺고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창단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청주FC가 국내 프로축구 사상 처음으로 네이밍 스폰서 창단을 추진합니다. 그 네이밍 스폰서와 우리 후원기업들이 시민 속으로 참여해서 서로 공존공생을 통해서 동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네이밍 스폰서는 프로구단 유니폼이나 경기장 등에 일정한 비용을 내고 스폰서 기업에 이름을 붙이는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바이에르므넨의 홈구장 이름은 알리안츠 아레나로 네이밍 스폰서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청주FC 메인 스폰서 기업은 연매출 1조가 넘는 기업으로 문화와 호텔 사업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연간 수억 원의 지원에 프로축구 창단 이후 큰 효과를 본다면 지원금도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내년 프로축구 창단이 현실이 된다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 많은 우리 지역민들하고 도민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커다란 그림을 그려가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국내 프로축구 첫 네이밍 스폰서를 통해 프로리그 창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청주FC. 창단 승인 여부는 다음 주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 감사합니다.